최근 mbn 채널 톱텐쇼 한일에서는 가수 전유진의 어린 시절을 공개해 화제를 모았다. 이번 특집 프로그램은 그녀의 비밀 일기가 공개되면서 대중의 큰 관심을 끌었다. 이날 방송에서 전유진은 어린 시절을 회상했다. 그녀는 초등학교 시절 쓴 일기가 공개됐다고 밝혔다. 이 일기에는 전유진이 당시 느꼈던 외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가수가 되겠다는 결심을 기록했다. 20년 후 그녀는 자신의 꿈을 이루고 유명한 가수가 되어 수천명의 사람들 앞에서 공연하고 청중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유진은 어려서부터 노래와 춤에 대한 열정을 키워왔다. 동호회에 가입하고 열심히 연습했지만 프로 가수의 길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운 좋게도 그녀는 할머니와 할아버지로부터 변함없는 지지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녀의 곁에 서서 그녀가 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고 격려해 주었으며 이는 그녀의 결정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유진의 할머니, 할아버지는 단순히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녀에게 큰 영감을 주는 존재이기도 하다. 두 사람은 노래를 좋아하고 자주 함께 노래를 부르며 훈훈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전유진이 음악에 대한 사랑을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가족들의 응원과 격려에 힘입어 전유진은 어린 시절 꿈이었던 가수를 향한 의지를 펼칠 수 있게 됐다. 음악적 재능 외에도 전유진은 예술가가 되기 위한 여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할머니와 할아버지의 지지와 믿음이 그녀가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됐다. 이제 유명 가수가 된 전유진은 가족들의 격려와 소중한 응원을 잊지 않는다. 전유진이 오랫동안 숨겨왔던 일기는 개인적인 기억일 뿐만 아니라 그녀의 성장 과정과 깊은 감정을 반영한다. 이 일기를 공개하는 것은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는 의미일 뿐만 아니라 어려움에 직면하더라도 꿈을 붙잡고 포기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전유진은 일기를 공개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자신을 응원해준 사람들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이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이야기가 꿈을 추구하는 길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전유진의 성공 스토리는 개인적인 노력의 산물일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사랑과 지지의 결과이기도 하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귀중한 교훈이자 자신만의 도전적인 길을 시작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이 됩니다.